오늘 글로벌 개정지원 어떤 방식도 전해주실까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쇼크웨이브부터 차트를 한번 보고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WAV라고 하는 심벌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상장한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 고점 부분입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조금 더 만약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데 아까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뭔가 있는 기업 같죠? 상당히 좋아 보이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IHI라고 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ETF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쇼크웨이브 같은 게 포함된 ETF가 IHI는 ETF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모든 메디컬 디바이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월봉을 볼 텐데요.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보다 최근에 무너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너진 이유는 의료 종사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빠졌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쇼크웨이브가 도저히 이해 안 된다는 분들은 IHI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해스키 업종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야디 리서치에 나오고 있는 리포트를 제가 방금 다운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최근 월요일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같이 보시면 S&P 500에 대한 전 업종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딱 주당 순위를 보시게 되면 분기 주당 순위를 보시게 되면 옆에 있는 게 S&P 500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이 헬스케어 쪽의 모습인데 EPS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차트 모양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쭉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기복이 없습니다. 2002년부터의 모습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싶은데 바로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산업체 보시면 대부분 다 굴곡이 이렇게 보입니다. 쑥반에 딱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헬스케어 안전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니까 역시 약간 방어색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민소비재, IT기업부터 보시면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고요. 필수비자만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톱니바퀴처럼 빠졌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헬스케어가 안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EPS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매출을 보실 건데 주당 매출을 보시면 헬스케어는요. 혹시 이거 차트 모양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복 없죠? 이게 바로 디펜시브 스탁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98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왔던 것은 거의 기복 없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표적인 방어정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업종도 보실 건데요.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쭉 빠져있는 그런 모습. 이게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 빠진 이유는요. 메타가 좀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재도 역시 굴곡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민소비 이제 IT까지 굴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케어가 안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은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되거든요. 꼭 보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유틸리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유틸리티가 빠지고 있죠. 매출이 주당 매출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는 약간 우리 국내로 치게 되면 뭔가 기관 산업 쪽의 모습을 띄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확실히 된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국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물 흐름을 좀 보고요. 제가 자료를 볼 건데 다시 한번 선물 흐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 선물 흐름입니다. S&P500 0.36%, 다우가 0.23%, 나스닥 0.45%로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약간의 반등이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의미로 불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방금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 보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영국 소식인데요. 영국이 이번에 물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9.9%가 나오면서 혹시 지난달에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0.1%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왜 내려갔냐? 여기 나오고 에너지값이 빠지면 내려간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9.9% 높은 거죠? 아주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높죠. 높은 건데 지금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국 상당히 에너지값이 올라오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2,500파운드라고 하는 상하 정해놨습니다. 상하 정해놓고 이걸 지급하게 돼 있는데 사실 2년 동안 지급하는 건데요. 그러면 달러 화산하면 2,800달러니까 원화 기준은 얼마가 됩니까? 한 얼마 되죠? 300, 한 400만 원 되나요? 네, 400만 원 조금 넘기는데 그렇죠? 그럼 400만 원 내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천만 원 정도 월간 내야 되는데 많이 다운된 것도 불구하고 영국 시민들은 이것부터 낮춰야 된다 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유럽 있는 분들 에너지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2,500파운드에 달하는 이 상하선이 깨질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9%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사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볼 만한 기사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방금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채파고님께서 이 책을 보신 거를 저는 기억합니다. 사이클러지 오브 머니라고 하는 책인데 돈의 심리라는 책이죠. 그런데 버핏에 대해서 이 책을 쓰신 저자분께서 버핏이 성공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방금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유 때문에 버핏이 성공했을까요? 부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찍어서? 그리고 밀밀 잘해서? 다음 달 잘 쳐서 그게 아니고요. 좀 이따 보시면 좋은데 단순한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핏에 대해서 판가한 거니까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저자가 누구냐면요. 모건 하우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딱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단순한 거다. 뭐냐면 소 롱 쉽게 얘기하면 버핏의 부자가 된 이유는요. 오래 했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버핏이 만들어놓은 부가 99%가 65세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버핏이 65세 이전에 은퇴했으면 지금이 버핏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아는 분들이 손해를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매도한다. 도망간다. 손질한다. 이런 얘기가 맞지 않는 거고요. 조금 더 포트폴리아를 강화해서 더 장기 투자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빚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약간의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체포건이 맞지 않습니까? 65세 때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요. 상대 노입장을 가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린 나이에 99% 돈을 번지를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뭔가 좀 의미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워렌버핏에 관해서 많이 딸려지느라 지금은 워렌버핏 세계 10위 내에 부자로 알려져 있지만 65세 때 기준으로는 그 당시에 개인 자산 2조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2조 원 정도였다고 하고 사실 그것도 거대한 자산이 있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들에게 많이 미흡했거든요. 그런데 65세 이후부터 봉류가 계속 누적해 가면서 지금까지 부자가 됐는데 결국 모그나우젤도 이야기하는 건 봉류 역할을 누려라. 그것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누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저 돈의심리학이 사실 국내에도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모그나우젤이 마지막 문단을 보면 본인의 재택과 관련해서 직접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그나우젤 본인은 좀 의외이긴 하지만 SPY 같은 지수형 ETF 단일 자산만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SPY만 가져간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쌓아가는 장기적으로 봉류 효과를 좀 추가하고 안정적인 전략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그나우젤의 재택은 비법까지 나와 있어서 제가 책 추천은 아니지만 저 책은 읽어볼 가치는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방송하면서 이 글을 올라오고 봤는데 오늘 다른 게 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92세가 나이인데 지금까지 부축해놓은 부가요. 970억 달러입니다. 970억 달러면 빠르게 원하는 사람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130조 정도 되겠네요. 130조 원이요? 130조 원이죠? 네. 130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를 달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많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 끝까지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주가가 빠진 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포트폴리 재편하시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사 하나 더 보고 자료 볼 건데요. 지금 방금 나온 기사가 또 뭐냐면 여기 어떤 거냐면요. 다시 한 번 테스트하고 있다. 뭘? 저점을. 해서 이번에 나왔던 높아진 물가에 대해서 지금 주식 시장에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6월 16일 저점 3630포인트요? 3630포인트. 그걸 건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쭉 내려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때였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3630포인트까지 저도 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요. 만약에 진짜 10월달 11월 12월까지 물가에 대한 분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장이 흔들때마다 안 좋은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보다는 조금 더 좋은 기사를 보시면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 저점을 깰 수 있다 안 깰 수 있다 이거는 뭐 확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요. 여기 기사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관점은 10년으로 국제 순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3.5%가 고점이었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고점 3.5%를 깰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수익률이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지수가 계속 빠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수익률이 좀 멈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방송하는 과정에서 조금 밝은 소식 희망의 소식 찾아봤는데 지금 아직까지 없어요. 없고 그냥 이런 거죠. 아까 봤던 법비처럼 뭔가 올해 한번 투자해보자는 외에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괴롭지만 잘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방송계약금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씩 볼 건데 9월달 금리 이상 가능성이 100pp를 보는 분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문제는 수급과 실적이 걸려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구인데요. 상승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던 지수가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제파구님. 뭡니까? 나스닥 빅지수가 상승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정도 어려웠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에너지 업종이 당장 2배 올라갈 만한 근거를 제가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준비가 된 거니까요. 다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100pp 인상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최파구 말씀처럼 지금 상황에서 100pp 올린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고 만약에 100pp를 올린 다음에 혹시 몰라 물가가 빠르게 빠져버리면 이게 또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역시 100pp보다는 약간 0.75%의 생각이 깊으니까요.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면 좋은데 일단 0.75%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노무라 얘기인데 이분은 100pp 찾고 있거든요. 100pp는 사실 노무라 얘기 외에는 별로 없으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게 그다음에 여러분도 보시면 제가 이제 물가에 대한 세 방문을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식품 가격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빠졌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중고차가 빠졌기 때문에 역시 저희는 중고차가 에너지에 너무 몰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머지 올라갔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올해 올라가 이번 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식료품 그다음에 신차 의류 의료 서비스까지 같이 빠져야 되는 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계속해서 에너지값이 빠지겠지만 나머지 분들이 계속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글쎄요. 지금 나와주고 있는 8월달 뿐만 아니고 9월달 CPI도 많이 빠질 걸로 안 보이니까요. 역시 한번 제일 주의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봐왔던 우리 아이비가 틀린 이유가 말이죠. 이거 저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미 휘발유가 3.71달러가 나와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3.18이었거든요. 좀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빠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했냐면 이렇게 휘발유까지 빠지다 보니까 빠르게 물가가 내려오지 않을까 착한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히려 주거비 비용이 올라오면서 이런 상세했기 때문에 좀 콧넓게 보시라고 또 조언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수급 상황을 볼 건데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도 오늘 이후에 나온 수급이 더 안 좋아질 걸로 보이니까 오늘까지는 일단 저는 수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식과 펀드 빠지고 자금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2021년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에 최근 4주간의 모습을 더 확연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던지고 뭘 사냐면 채권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뭔가 방어 섹터를 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쪽에 자금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유럽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유럽은요. 거의 패닉입니다. 패닉 쪽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도 마찬가지 유럽까지 빠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다음 업종이 어떤 업종이 더 많이 빠질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답을 드립니다. 바로 이제 테크 쪽인데 테크도 똑같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는 적어도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팽배하고 있을 것 같고 테크 쪽보다는 약간의 그 뭐죠? 가치주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잘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역행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빠지고 있는데 혼자서 테크 쪽에 들어가시거나 테크 쪽에서 혹시 또 밈이라든지 돈 못 버는 경우에 투자하실까 걱정스러운 건데 지금은 좋은 기업까지 같이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역행하지 마시고 시장에 순응하기를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빠진 모습이 우리가 알던 팡 종목들인데 메타 9.4% 어제 빠졌습니다. 아마도 7.1% 애플이 5.9% 쭉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 팡 종목에 대한 공통점이 보겠습니까? 공통점.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답입니다. 시장의 현재 흐름이.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처럼 애플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구글 좋은 거 아시죠? MS 좋은 거 아시지만 이거가 더 많이 빠지는 게 뭐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걸로 보인다. 그래서 주요 많은 아이비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성장주 혹은 기술주에 대해서 약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지금은요. 보다 조금 가치주 쪽으로 가져가시면 좋기 때문에 뭐든 좋습니다. 프로듀스 갬블드 좋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금융주? 아니면 가치주 이태 VTV 같은 거 가져가면 좋기 때문에 가치주 관련해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장추가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료 보겠습니다. 네. 벌써 10시에 30분 됐고요. 오늘 시장이 좀 기운 내라는 의미에서 조금 힘차게 종을 치겠습니다. 힘차게 쳐주십시오. 저희가 같이 방송한 지 얼마나 됐죠? 저희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제일 센 종이었습니다. 네. 파워풀하게 쳤습니다. 파워풀하게 쳤습니다. 그런데 세게 침만큼 장기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글쎄요.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후 파이낸스의 지수에 들어오는 게요. 지금 들어왔으면 조금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장출바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M500 0.28% 플러스고요. 다우가 0.19% 플러스, 나스닥 0.32% 플러스로 3대 수수가 플러스 출발했는데 약간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직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원래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이 빠지면 그 흐름이 좀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좀 좀 이따 얘기 또 제 얘기 이어가겠지만 오늘의 주어 포인트가 좀 뭐가 될까요? 오늘 반등의 요인? 아니면 오늘 또 나와주고 있는 어떤 뭐 금리 이상에 대한 인상폭? 여러 가지 나올 건데 좀 뭐가 기대가 됩니까? 최파관님은? 기대감이 너무 없어서 불안합니다. 제가 오늘 최근에 우리 최파관님 얼굴 보는 것 중에서 오늘 제일 얼굴이 나빠 보여요. 되게 네. 시장이 이 정도를 빌리면 사실 부담이 되죠. 저 역시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마주 보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좋은 얘기 없고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기사가 되게 중요해 보이니까요. 그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실적과 수급인데 일단 실적부터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달러 인데스가 109.5입니다. 지금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110이었거든요. 거의 달라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110은요. 제가 볼 때에는 원달러는 1,400원도 거의 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에 말씀드리고 이 어려움이 어디로 또 전해오는 거냐면 특히 이머지 마켓 한국까지 전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제 바로 나온 기사가 이거였거든요. 지금 서베이 상황을 보게 되면 S&P500 전체 종목으로 치게 되면 약 92% 종목들이 내년도 실적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빠진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개 중에 9개의 기업은 내년도 실적이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으면 실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이유는 뭐냐?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달러 강세가 여러분들 혹시 체폭한지 아시겠지만 S&P500 기업 중에 절반 정도가 대부분 해외 매출 아니겠습니까?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어차피 이익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달러 인덱스가 좀 빠지지 않겠나 연말에 가게 되면 그건 제 예상이니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여준 하늘색이 하늘색이 S&P500의 이익조정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익조정 비율은 뭐냐면 낮춘다 올린다는 거 보여주는 거 있는 건데요.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낮춘다고 하는 건데 지금 낮추면서 같이 빠진 게 뭐냐면요. 10년 국제순위를 임버트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회색 구간의 모습인데 뒤집어놓고 떨어지면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단 10년 국제순위를 빠져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S&P500 이익조정 비율까지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미리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9월 21일 금리 결정까지 이벤트가 없잖아요. 금리를 내릴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파월 나와서 미안 미안 다시 번복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계론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림은요. 여러분들 이거가 가장 상징적인 그림인데 오늘 하루 종일 월과를 다뤘던 단순한 문구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3개월물 국제수익률하고 S&P500의 평균 배당수익률 2배로 곱한 건데 그 값이 뭐가 크냐면 오히려 3개월 국제수익률 값이 크더라. 3개월 국제수익률 3.286이고요. S&P500의 평균 배당수익률 곱하기 2가 2.92%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주식 안 하죠. 채권을 갈 수밖에 없겠죠. 하다 보니까 아까 보여준 수급도 완전히 꼬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글쎄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한국에서 봤더니 최근에 또 예금 쪽으로 많이 몰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주식에 빠지겠죠. 빼겠죠.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그림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특히 영껄 하신 젊은 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분들이 조만간 항복하기 일보 직전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금윤비용이 커진 건데 이걸 보게 되면 항복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그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어제 나스닥 백지수의 상승한 종목은 0이었습니다. 다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P500이 아니라 나스닥 백지수가 만들어진 최근 25년 동안에 이런 기록이 10번 있었거든요. 10번 있었는데 14번 그런 기록을 찍은 다음에 주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2주 후에 4.1% 한 달에 2.8% 올라가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장이 어려워진 걸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제 정말 어려웠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어제 괴로우신 분들은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나스닥 백지수가 됐든 어떤 지수가 됐든 간에 올라간 종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기회 현상이니까요. 역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보고는 마무리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에너지 관련 개별 관심을 갖자는 그런 리포트 중에 제 그림을 띄워온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상단의 그림은 일단은 각 업종별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가장 높은 비중은 IT가 27%를 보여줍니다. 1등 업종이 되겠죠. 두 번째 업종은 헬스케어가 14%, 에너지가 5%인데 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업종이 실적이겠죠? 실적이 높은 기업들의 업종은 더 많이 찾아야 되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아래쪽 게 EPS의 모습인데 실제 실적에 대해 물어보게 되면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입니다. 헬스케어는 13%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에너지가 9%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 실적을 보게 되면 IT나 헬스케어는 좀 더 줄은 게 맞을 것 같고요. 에너지는 2배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왜 5%냐 이게 나오고 10% 올라가야 된다 해서 실적을 감안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실적을 보여주는 것만큼 올라간다 하면 에너지 관련 업종은 지금보다 2배 올라가는 게 맞다는 게 결론을 봉착하는 거니까 역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더 확연한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제가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혹시 이거 검은 거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보여야 되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하늘색이 오늘 현재의 모습이고요. EPS의 모습입니다. 여행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여주고 있는 옅은 검은색이 지금 보시는 6월 30일까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의 이익과 현지 이익을 보는 건데 지금 6월 30일까지의 이익보다 현지 이익이 더 커졌죠. 그게 어떤 업종이냐?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어떠냐? 다 안 좋아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더 크지 않습니까? 검은색이 더 크지 않습니까? 다 크죠. 그래서 실제 6월 30일보다 이익이 더 급증한 업종은 유일하게 에너지밖에 없다. 에 봉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요. 물론 유가가 빠지는 게 한 가지 걸립니다만 걸립니다만 그런데 불구하고 실적을 감안한다고 하면 일단 에너지 업종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을 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에너지 업종을 사기에는 좀 뭔가 부담스러운데 일단 이익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매수보다는 있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있는 분 중에서 팔까맣고 고민하시는 분들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파건원님 에너지 관련 업종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에너지 업종이 이익 변동성이 큰 업종이라서 저희 포트폴리오는 많지 않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유가 업종의 워런 버핏이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에너지 업종 역시도 장기적인 비중의 확대 기회가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너지 관련 업종 하면 유가가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유가 빠지면 힘들어지지 않겠냐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신규를 매수하시면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보유하시면 좀 더 가져가시면서 시유를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끝냈는데 글쎄요. 지금 나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우려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고요. 당분간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좀 멘탈이 중요해 보이니까요.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다시 한 번 제가 보면서 왜 나스닥 다우지수가 처음 몇 퍼포인트 빠졌다는 기사를 쓸까 그냥 몇 퍼센트 빠졌다고 하면 좋은데 다우지수 1200포인트 하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하는 투가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그냥 몇 퍼센트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몇 천 포인트 그게 왜 그렇습니까 더 자극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안 좋을 때마다 더 자극적으로 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사들 몇 퍼센트다든지 아니면 좀 부정적인 기사는 대충 스킵하시고 오히려 좀 좋은 쪽으로 보시라고 다시 한 번 조언드리고 그래야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뭐라고 그러죠 단순한 투매를 안 합니다. 매도 안 하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매도 잘 잡으시고 좋은 기사 보시도록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뉴스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어제 시장이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심리는 지금 많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한 번 부연해서 설명드렸지만 어제 5% 밀린 건 그 하락 이전에 6%의 상승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연휴 동안 나스닥이 6% 올랐는데 그 6% 오른 것 자체가 시장이 CPI가 7%대 진입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걸 되돌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CPI가 우리 예상보다 높게 나왔던 건 바꿔서 말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가 더 빨라지는 거고 더 높아지는 거니까 실제로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요인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사실 시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이드는 기존에 봤던 하방 그러니까 미국 S&P500 기준 EPS 225달러에 16배의 멀티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6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그게 1차 지지대가 되어줄 거고 그 아래 2차 하단을 3,300으로 본다면 3,600에서 4,000 사이에서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현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3,700, 3,600 현금을 다 소진하기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는 거니까요. 한 3,300 정도를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현금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참 저도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게 난 게 하반기에 사실 주식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만들 만한 기회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애플과 테슬라 정도에서 그나마 현금화를 할 기회를 조금이나 조금 잡았던 것과 그 외의 종목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러한 종목들에 현금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금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을 조금 남겨놨다면 그걸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쓸 필요는 있다. 그리고 3,300에서 3,600이라는 건 하단에 대한 생각이지 거기로 하향 직행한다는 게 아니니까 지금 정도에 있어서 너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시장의 조정은 시스템적인 리스크나 아주 강한 경기 침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를 시장이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그 조정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리만 사태나 아니면 위기 구매에서처럼 급락하는 그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의 5% 매우 강한 충격이었지만 그전에 6% 반등이 사실 원인이 없는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상승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걸 되돌리는 과정이었고 아마 오늘부터가 정말 본게임이 아닐까 시장은 아마 4%로 생각했던 금리를 4.25나 4.5로 보고 불확실성과 그 높아진 금리를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녹여낼 건데 그럼 아마 지수는 약간 더 하락하긴 할 거지만 그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유올해봤던 3,600포인트는 지지자로서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같이 시장 인조서 업데이트하면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어려울 때 명확한 답을 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 혹은 비교적 시장에 더 깊이 참여한 경험 많은 선배님들도 시장에 대해서 그날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지켜보고 또 더 좋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요. 저희도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나은 대응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힘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또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그런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30 1 으